밸류업 공시 분연날 참여기업 달랑 한 곳이다. 이델리 증권면에 톱기사로 나온 기사입니다. 어제가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가장 먼저 시행하는 정책 내용인 기업들의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었던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시를 한 회사가 KB금융 단 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무대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올라갔기 때문에 눈에 띄긴 했는데 KB금융이 어제 공시한 내용은 사실 크게 건질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4월에 기업 가치를 재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첫날에 이런 상황들은 예고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융당국의 입장은 자율 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 정도다 보니 처음부터 사실 주주환원 정체라는 게 결국은 자기들에 대한 이익에서 주주환원으로 이를테면 자사주를 소확하다든가 자사주를 매입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익이 줄어든다는 부분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아직 소극적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그래서 적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반강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었던 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주환원율은 30%가 채 못 미칩니다. 미국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고요. 일본에 비하면 절반 정도.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주주환원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정책에 상당히 좀 낯설고 생경하고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서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적절히 펼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반강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다 또 당근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가장 바라는 세제 지원도 영 시원치 않죠. 여서다의 국면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절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제 지원 문제도 있고 또 투자자들이 적절히 이런 밸류업 기업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세제 문제 또 주주 비례보호 법적 정치 일단 상법에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마련이 돼야 결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 시행 초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갖춰나가면서 보완을 한다면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일본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볼까요. 여기 사진에 있는 인물은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입니다. 우에다 총재가 어제 일본이 디스플레이션에서 벗어난 듯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와 성장률의 같이 동반해서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일본이 이런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거에 익숙하다는 얘기도 사실 많이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에다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일본의 뭔가 경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가시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8%인데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치 2%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 임금 인상률이 올해 5%에 달할 것이라는 기사도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플레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임금 인상도 되고 있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과거와는 다른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매크로 지표뿐만이 아니라요. 일본의 증시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니케 225지수 같은 경우 지금 3만 8천 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3월 말에는 4만 대를 넘어서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매크로 지표들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강제적으로 시행이 됐었고 또 실제로 시장의 돈이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자들한테는 저축을 그만하고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비과세 프로그램들을 제시를 했었고요. 일본 기업들한테는 이런 반강제적인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 정책, 세제 지원자들이나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수록 일본 기업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밸류 프로그램이 좋아졌고 이게 니케 225지수의 큰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책임이 크겠죠. 책임을 제기 싫다라는 점들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에서 자열로 업계에 맡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우리 금융당국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산업 얘기는 일단 디스플레이기하고 석유학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쪽 얘기부터 하면 사실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워낙에 저가 물량들을 내놓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범용 그런 디스플레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시장 철수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건 결국은 최첨단 제품인 OLED 제품이긴 한데 지난번에 애플 아이패드 최신 제품에 국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OLED가 장착이 됐다. 탑재가 됐다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는 9월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이폰 16에도 OLED 패널에 우리의 제품들이 들어갈 게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호재가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주가는 지금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장전화할 수 있는 LG디스플레이 표도 보시겠습니다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작년 말에 좀 올랐다가 다시 만 원대 전반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한데요. 매수세가 싹 좋지는 않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도 좀 쌍클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 달에 열리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인데 여기에서 아이폰 16에 최치 PT 4.5가 탑재될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올 1월에 삼성이 갤럭시 24S에 AI 번역기 등을 탑재해서 단숨에 글로벌 판매량 1위로 회복을 했던 것처럼 비슷한 현상이 올 9월에 애플의 아이폰 16에서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국내 디스플레이 업종 또 소재 업종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상당히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그때 가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좀 미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저희 대한민국의 산업종 얘기, 석유화학 얘기입니다. 석유화학도 앞서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업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워낙 저가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동률도 70%대 초중반, 60%대까지 일부 업종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 일부 부문이긴 하지만 공장 가동률이 80%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70%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온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 침체기일 때 사업 재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쪽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석유화학 부문 관리에서는 좀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서 강한 관세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이미 미중 어떤 갈등 또는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압박에 따른 수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 중국 때문에 힘들었던 석유화학 쪽도 이런 미국과 유럽의 전반적인 대중국 압박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업종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 2분기 때 상황들을 실제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중국에 밀어내기 때문에 부진했던 우리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미국과 유럽의 중국 압박을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세밀하게 또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